장수 형,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나와서. 그래, 그래. 알았어. 내가 너 속이 타, 이 사람아. 섭외가. 솔직히 말해서 12시까지 내가 끝내주고 이랬는데. 지금 저희를 해가지고. 빨리 좀 더 하네요, 빨리. 형님 한 30분 더? 아니. 두 분 지분은 그것밖에 못 한다고. 형님이 내시는 거예요? 내가 내지 누가 내지. 아니, 저한테는 말씀하시죠. 아니, 좀 이따 해주겠다. 30분 남았다. 발을 좀 안쪽으로. 자, 갈게요. 시간 없어요, 빨리. 자, 스탠바이. 카메라. 자, 레디. 액션. 점프. 됐다, 됐다. а 이거 뭐 뜯으셨는데? 분붕 떼어봐igrationala. 자리가, 이게 형님. 덜가리잖아요. 밑에가. 아니 그러면서도 이제 붕 뚫으면 되지. 하나, 둘, 셋. 액션! 으아아악. 다 böyle, 으아아악 안 sound. 이게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혀요. 귀가 안 들리가.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, 여기 봐 큐야, 이게 칼 이렇게 내리치는 게 큐라고, 그러면 붕뚱대 아니, 그게 아니고 형님, 칼로 여기 밑에 좀 뚫어 놓으세요 아니, 안 된다니까, 내 것도 아니야, 이 사람아 그게 또 다음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손상되면 안 돼요, 지금 저희가 발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네, 네, 다음 장면 때문에 칼로 뚫어둘래요, 다리를. 아 진짜, 진짜 고맙다. 와 형님, 진짜로. 소리가 안 들린다거든요? 아니 형님, 괜찮아요. 칼로. 아니 이렇게 손으로 해주세요. 아니 형님, 형님 그냥 쉬시면 되고. 자, 갈게요. 자, 스탠바이. 자, 레디, 액션. 안 켜. 점프, 점프. 안 켜. 점프, 점프. 몇 번 뛰셔야 돼요. 점프. 아, 한 번 더. 됐어요? 아, 한 번 더. 아, 한 번 더.